아, 맛있다. 어, 왔어? 왔어, 미쳤어. 비빔국수 이름 적어야지. 네가 비비 봐라. 아니. 야, 너무 진짜로. 네가 비비 봐라 국수. 오늘 신메뉴가 비빔 가락국수. 저희 가락국수 이거 빼고 다. 뭐 빼고 다요? 비빔. 냉국 하나, 비빔국수 하나. 벌써? 다들 비빔국수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관심이 많으세요, 비빔국수 빨리 만들어봐야죠. 호기심이 많으세요, 정말. 왜? 내가, 설마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백종원 선생님도 계세요, 아내. 비빔국수 만들어주셔서. 주문약!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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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메뉴 하나둘는데 네가 컬에서 좀 코드를 대줘야 돼, 시간아. 주문해달라고 하는데 안 돼요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근데. 어, 그렇지. 이거? 뭐였지? 뭐였지가 뭐예요? 멸치 달라고요? 아잇. 주문을 잊어버렸대요. 김가루도 마찬가지고. 나가면 돼. 이승훈 씨, 이거, 이거, 이거 다, 다, 더 갈까요? 하하하하. 나가면 돼. 이승훈 씨, 이거, 이거, 이거 다, 다, 더 갈까요? 하하하하. 뭔데요? 이거, 이거 4개. 어, 뭐? 가져가, 가져가. 이거 4개 가져가. 자, 이거 4개 가져가라고요? 비빔보라. 야, 오버테이블 비비. 니가 비비보라. 상호테이블. 니가 비비보라. 비비. 니가 무라가라니. 아니, 니가 비비봐라예요. 니가 비비봐라. 오버. 사. 니가 무라가 아닙니다. 니가 무라가 아닙니다. 니가 비비봐라입니다. 니가 무라. 니가 무라가라는 뭐예요? 지금 승질렀어. 지금 화났어, 화났어. 니가 무라. 긴장하세요. 주문 폭탄 나갑니다. 자, 폭탄을 한꺼번에 다 받아왔거든요. 갑시다. 냉국수. 아... 그럼 냉국수 2개, 3개, 4개. 냉국수 5개 먼저 스타트할게요. 냉파임. 자, 맛있는 시원한 냉국수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스. 맛없게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저기, 그리고 주방. 본사. 말라. 저거 빨리 안 나가요? 6번 냉국수, 7번 냉국수 2개. 2번 냉국수 하나. 6, 1, 7, 2, 2, 1, 3, 1. 아니요, 순서들이 2, 4, 6, 6, 6, 6, 1 왔다 갔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어떻게 해요? 2, 3, 4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지. 2, 3, 4, 6.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6번 하나 드리면 되고요. 굉장히 혼동이 돼서요. 7번 2개 드리면 됩니다. 네가 갈아낸 국수. 아이고, 아이고. 네가 갈아낸 국수. 아이고, 아이고. 6번이요. 저희 주방장님. 육수도 한 번 더 짚으세요. 온 국수 하셔야 돼요. 네, 좋은 식사에 되세요. 애들 막 대학생들 같은데. 빌빙국수 딱 먹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브라마. 우와. 이야, 원샷 하셨네. 감사합니다. 4번 냉국수 추가해요. 오! 2번 냉국수 하나. 네, 추가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내 마음을. 내가 나갈 수 없어가지고. 나갈 수 없어서 마음을 먼저 가는 거지. 대신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해줄 수 있어? 예? 맛있다고? 맛있어서 시킨 거잖아요. 하긴 감사하다고. 네, 네. 어?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네. 주방에서 못 나간다고 좀. 네. 그런 마음 전하는 것보다 빨리 뽑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엄마 손 잡고. 편해 보이세요. 다리 복도가 보이네요. 준비했네. 아, 진짜 잘 나온다. 제일 짜놓을까요? 냉국수 어때요? 괜찮으세요? 냉국수 어떠세요? 응, 맛있어서 제일 먼저 먹었어요. 형, 냉국수 너무 맛있어서 제일 먼저 먹었대요. 형, 아찌밥. 아찌밥이래. 아찌밥 어떤지. 이번 팀으로 한번 여쭤가지고. 아찌밥은 그냥. 너무 아기가 드시고 계셔서 여쭤보기가. 아, 그래? 아기가 먹고 있어요? 네, 아기한테 제가 뭐라고 어떻게. 아, 아기는 맛있나? 모르겠네. 아기가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네. 아기한테 수집이구. 에이, 이런 춤이. 우리, 우리. 우리 때는 이거 수집이구. 우리 때는 이거 수집이구. 비에서 친 날개. 백북스 딱. 둘, 셋, 넷. 둘, 셋, 넷. 아니, 민호기 더 어렵다니까. 얘는, 이런 거에 들어. 오빠도 뚝뚝뚝딱. 어떻게 하세요, 춤에 대해서. 야, 내가 춤. 야, 내가 이것. 너희까지 아프는 건가요? ной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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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아퍼요? 고기가 아ень는 건가요? kommぐ privileges. 그것보다 많이 아프? 하하하핳